안녕 친구들 엘리샤에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구경하게 될지 궁금하죠? 자 그럼 한번 엘리샤랑 한번 봐요. Look at this. 오 이거 뭐같이 생겼어요? 핸들도 있고 엄마가 많이 들고 다니는 건데 Right. This is a handbag, purse. purse죠? 핸드백. 오 근데 look at this. This is a purple dress. 어 여기 보라색 원피스가 있는데 가방에 원피스라 이게 뭘까? 자 그러면 여기 핑크 리본이 있어요. 자 핑크 리본을 오른쪽으로 당기고 Move to right. Move to the right. No, no. Sorry. Left. And then open the door. 와 누가 있지? Right. This is a little Mimi. Little Mimi에요. 안녕 친구들. Oh she's wearing a purple dress too. 여기도 보라색 리본 헤드밴드도 하고 있고 아까 본 거랑 똑같은 보라색 원피스도 입고 있어요. And she's wearing black shoes. The color is black too. 둘 다 검정색이죠? 어 그러면 오늘은 어 그러면 오늘은 어 그러면 오늘은 이틀미미가 무엇을 보여주려나 한번 볼까요? 음 바닥에 보니까 음 예쁜 슈즈들도 입고 어 예쁜 드레스도 입고 리틀미미 패션 샵이라고 적혀있네요. 아 리틀미미가 옷가게를 하나봐요. 자 이렇게 문을 닫고 라이트 돌리면 타당 어 뭐죠? 의상실이 되었어요. 리틀미미 패션 샵 여기 보니까 간판도 입고 어 레드슈랑 어 노 썰이 옐로우슈랑 핑크 드레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옷가게가 많네 그죠? 여기 창문도 입고 하트 모양 큰 것도 있고 어 여기 뭐라고 써있나? 럭슈리 부티크 럭쥬리어스 부티크라고 되어있어요. 아주 멋진 옷들이 많나 봐요. 그리고 it reads sale 싸게 팔 건가 봐요. 자 그러면 어 여기 L하고 M이 적혀있는 거 보니까 리틀미미 할 때 L, M인가 봐요. 오케이 then let's open this again. 자 이제 옷가게를 예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어요. 그래야지 또 손님 맞죠?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. 어 여기 안에는 보니까 음 넷클리스 earrings 도 있고 잠깐만 미미는 좀 앉아있자 리틀 미미 여기에 음 넷클리스랑 earrings 있고 헤드밴드 옐로우 헤드밴드도 있고 펄풀 썬글래스 어 아이글래스 음 안경일 수도 있고 썬글래스 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멋쟁샵이니까 썬글래스 썬글래스 썬글래스일 것 같아요. 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정리만 하면 손님 맞을 수 있어요. 자 여기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데 어 디스 이즈 미래 거울이에요. 거울 이렇게 옷을 입고서 비춰보면 어 예뻐 리틀 미미 얼굴이 보여요. 자 리틀 미미 잠시 앉아있고 먼저 여기 보면 어 물품들이 많은데 어 제일 먼저 디스 이즈 썬글래스 핑크 썬글래스 디스 이즈 디스 고우스 히에 요거는 제일 위칸에다 둘 거예요. 그리고 디스 이즈 턴크호이즈 턴크호이즈 핸드백 히에 예쁜 리본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둘까? 어 신발을 둬야 될 것 같아. 핑크 슈즈 히에 핑크 슈즈도 리본이 있어서 예뻐요. 자 넥스트 와이트 슈즈 디스 이즈 플렛 플렛 슈즈 어 디스 이즈 소 스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디스 이즈 클로즈 행어 아까 클로즈가 있었는데 어 여기 여기 이 이 옐로우 드레스 너무 너무 예뻐요. 이거는 노 슬리프 그러니까 여름에 입어야 돼요. 이건 여름에 입어야 돼요. 여기 걸고 그리고 자 어 Look at this. This This is 핸드백 핸드백인데 This is 블랙 검정색에 Oh Look at this The letter M M이 있는데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가 만들었나 This goes here 여기 걸고 그 다음에 Oh This one This is It's 여기다가 넣어서 줄 거에요. 포장해서 예쁜 거 걸어놔 볼까? 여기 하나 걸고 또 나머지는 여기다가 좀 두고 옷은 여기 두고 자 이렇게 해서 리틀미미 패션샵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. 자 이렇게 예쁘게 두고 다시 펄스 here, 핸드백 이리 가고 계속 떨어지네. 됐어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틀미미 패션샵 완성이에요. 자 이렇게 완성. 다음에는 어떤 손님들이 리틀미미 패션샵에 올지 친구들 한번 기다려봐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